고춧가루 밀블럭 자 내려갈게요 진짜 안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이 엄청 웃어요 아무치 몰래 보고 출발 나 이제 안 출발 나 이제 안 출발 너무너무 정당하게 우리 엄마 끌고 가야 될까? 진짜? 나 센터 할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큐 윤이 나 진짜인데? 죽을 뻔했어 아 나 얼음 다 먹었다 나 아직 좀 나도 좀 더 많이 실제로 수원화성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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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울음 수원화성은 부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